호시 형, 힘 좀 써. 오케이. 라운드 원, 화이트. 뭐야? 뭐야? 저예요. 쿱스 형이다. 하필 쿱스 형이야. 하필 쿱스 형이야. 최선을 다해줘. 이동한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? 야 내가 간볼게. 이따 처음에 간봐 볼게. 호시야 너 운동 열심히 했잖아. 라운드 웬. 레디. 스토트. 승관아 원래대로 플랜대로 가? 호시 형. 얘 너무 이기려고 하는데? 아니야 반대야, 반대야 그냥. 어떻게 너무 이기려고 하는데? 얘 누가 봐도 파랑인 것 같아. 야 아니 이거 에스쿱스 두 명 너무 반찍이지. 에이 이거 어떡해. 힘 빼지 마, 힘 빼지 마. 오케이. 자 우리 투자.